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이제 덱스씨 음악의 몸을 맡기세요 그렇죠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시간은 4시간 4시간을 버티는 덱스씨의 모습입니다 4시간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마지막 포즈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덱스씨 잠시 후에 모십니다 첫 테이블 아주 잘 끊어줬어요 포토타임도 파이팅한 모습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어린 포토 기자님들 예 순간포착 잘 부탁드리고요 완벽합니다 분명히 퇴장할 때도 범상치 않게 퇴장하시겠죠 자 퇴장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연기입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제발 퇴장 부탁드립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춤은 정말 잘 추시는데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자 이제 볼륨 업 요리씨 맡겨주세요 이거죠 이거죠 이거예요 퇴장 그 상태로 퇴장 편안하게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표정 부자 포즈 부자 유재석씨 왜 최고의 MC인지 알 수 있는 이제 음악을 올려봅니다 98년도에 튜셨던 유키즈 온 더 블록풍의 예 뉴 하우징 그렇죠 완벽합니다 와우 유재석씨 자 이제 우리 얻습니다 정면 오늘 포토 기자님들의 이 셔터 누르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자 오른쪽 와우 자 이거죠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 완벽한 포토타임이란 이런 것이다 시선 오른쪽 자 이제 덧 파이팅 자 그 손을 쓰리 로 한번 바꿔볼까요 쓰리 쓰리 대 대 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